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귤과 관련된 꿈은 일상에서 익숙한 과일이자 달콤하고 상큼한 이미지로 인해 긍정적이고 기쁨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꿈속에서의 귤은 단순히 과일의 이미지를 넘어서 개인의 무의식적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귤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로 꿈속에서 귤을 보거나 먹는 상황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. 귤의 밝고 상큼한 이미지가 삶의 활력, 기쁨, 풍요로움 등을 상징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귤은 특히 많은 과일이 모여 있을 때 풍요로움과 행복을 상징하는데 이는 현실에서의 만족감이나 긍정적인 변화가 다가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꿈속에서 귤을 볼 때 그 빛깔이 밝고 싱싱하다면 좋은 일이 있을 징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몸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때문에 귤꿈은 무의식적으로 건강과 활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귤을 먹는 꿈은 특히 건강이 회복되거나 좋은 상태로 유지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귤의 밝은 색깔과 상큼한 맛은 새로운 시작이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. 꿈속에서 귤을 따거나 새롭게 수확하는 장면이 나타날 경우 이는 다가오는 좋은 기회나 신선한 변화에 대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. 귤을 따는 꿈은 새롭게 기회를 얻거나 목표를 달성하게 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. 이는 현실에서의 성취감이나 다가올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특히 일이 잘 풀릴 때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에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귤을 먹는 꿈은 건강과 만족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신선하고 달콤한 귤을 먹는다면 이는 마음의 평온함과 건강이 회복되거나 유지될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 꿈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삶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만족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귤이 상하거나 썩은 귤이 꿈에 등장하는 것은 현실에서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귤이 썩어가는 모습을 보는 꿈은 대개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며 만일 이 꿈을 자주 꾼다면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꿈에서 귤이 많이 쌓여있는 장면을 본다면 이는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꿈은 다가올 기쁨과 성취를 암시하며 특히 삶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시기에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귤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꿈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베풀고 싶은 마음을 나타냅니다. 이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자신이 가진 행복을 나누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하며 이 꿈을 꾸는 사람은 대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귤 꿈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마음과 행복에 대한 욕구를 나타냅니다. 귤이 가득한 꿈은 자신의 무의식이 행복과 만족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드러내는 것으로 현실에서의 안정과 행복을 바라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. 귤이 건강을 상징하는 과일이기에 귤 꿈은 특히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무의식적인 관심이 반영되기도 합니다. 귤을 먹는 꿈은 대체로 건강이 회복되거나 활력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평소의 건강 상태에 대한 무의식적 염려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귤의 밝고 상큼한 색깔은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상징합니다. 귤을 따거나 새로 얻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기회를 바라는 무의식적 갈망을 나타내며 이는 현실에서 변화를 기대하고 있거나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마음에 반영일 수 있습니다. 살해 1많은 귤을 따는 꿈 한 여성이 귤나무에서 많은 귤을 따는 꿈을 꾸었습니다. 꿈 속에서 그녀는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귤을 따면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. 이 꿈을 꾼 후 실제로 그녀는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. 이 꿈은 그녀의 무의식이 성공과 성취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이며 귤을 따는 경험이 현실에서 성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. 살해 2석은 귤을 보는 꿈 어떤 남성은 귤을 상자에 넣어두었는데 시간이 지나 귤이 모두 썩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. 그는 이 꿈을 꾸고 난 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고 실제로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이후 그는 건강검진을 받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살해 3귤을 누군가에게 주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귤을 건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. 이 꿈을 꾼 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며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이는 귤을 주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의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살해 4귤을 먹고 기쁨을 느끼는 꿈 어느 날 한 여성이 신선한 귤을 먹고 상큼한 맛에 기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. 이 꿈을 꾼 후 그녀는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고 소소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. 이는 그녀의 무의식이 일상 속 작은 즐거움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꿈 사례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귤 속에서 옥이 나오는 꿈 옥이 나오는 꿈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. 재물을 손에 쥐고 행운이 찾아오며 태몽이라면 아기가 학문을 연구하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. 귤 수확량이 많은 꿈 사업이 잘 되어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꿈입니다. 또는 수확량이 많다는 것은 귤을 땄다는 것으로 태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. 사업가와 임산부에게 좋은 꿈입니다. 귤 크기가 점점 커지는 꿈 재물이 커진다는 의미로 점차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꿈입니다. 사업 진행 중이라면 더욱 기대해 볼만하겠습니다. 귤 밭에 들어가 수확량을 어림잡아 짚어보는 꿈 경지성 있는 생산업에 투자한 것을 중간 손익 계산을 해보니 상당히 좋은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다. 고도의 상수를 꾀한다. 경영 기법과 전략 기술로 경쟁력을 강화한다. 귤 밭에서 귤을 따가지고 앞치마에 담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아들을 낳는다. 행제, 재물, 돈, 물품, 먹거리 등이 생긴다. 귤을 갈아서 주수로 만드는 꿈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및 사업 등이 잘 풀리는 꿈으로 해석됩니다.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귤을 누군가에게 받는 꿈 주력자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꿈입니다. 이 꿈을 꾸었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. 귤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꿈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꿈입니다. 그게 직장이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. 귤을 사는 꿈 남자라면 지금 아내가 사망한 후 젊은 처녀를 아내로 얻게 되거나 혹은 미모의 여자와 결혼을 할 꿈이다. 미혼 남자가 꿈에 귤을 샀다면 이는 대단히 길한 징조로서 날씬하고 건강한 처녀와 결혼하게 된다. 귤을 앞치마에 담는 꿈 전형적인 태몽으로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. 그 외에 채물, 먹거리, 행제 등이 생기는 꿈이기도 합니다. 귤이 나무에 달려있는 꿈 이 꿈도 상자에 담겨있는 꿈과 마찬가지로 일 진행 전이라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귤이 상자에 담겨있는 꿈 현재 어떤 일이나 상황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안전하게 나아갈 것임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귤이 점점 커지는 꿈 영세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돈을 많이 벌어 큰 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. 마당에 귤 상자가 가득 쌓여있는 꿈 집안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. 생산, 식복이 있다. 마트에서 귤을 사는 꿈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꿈입니다. 주변을 한번 둘러보거나 소개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 배에서 귤이 땅으로 떨어지는 꿈 임산부는 유산을 하거나 임신 중독 및 질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다. 중단, 실패가 따른다. 배에서 귤이 떨어지는 꿈 만약 본인이 임산부이거나 주변에 임산부가 있다면 유산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사여있는 귤 위에 앉아있는 꿈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는 꿈입니다. 재물에 앉아있는 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. 여성이 귤밭에서 귤을 치마폭에 따서 담아오는 꿈 아들을 낳을 꿈이며 재물복이 생김 잘 익은 귤을 먹는 꿈 재물이 들어오고 일이 잘 풀리는 꿈입니다. 잘 익은 귤을 보고만 있는 꿈 다가가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는 자체가 좋지는 않은 꿈입니다. 눈앞에 떡을 놓치는 격입니다. 이 꿈을 꾸었을 경우 좋은 인연을 만나기 어려운 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집에 귤 상자가 가득 쌓여있는 꿈 재물을 상징하는 귤이 가득 쌓여있다면 확실한 길몽입니다. 집안의 재물이 풍요로워질 것을 암시합니다. 커다란 기울꽃 2파 시험 합격 부회 확대 사업 성공 취업 등 좋은 결과를 불러일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.